오늘의 운세 11일 토요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네 일단은 기회년이고요 기사월이고요 무신일이 되겠습니다 네 무신일은 원숭이날이죠 그리고 청관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음량이 달라서 겉제가 두 개 다 떴고요 그리고 얘는 편제가 되고 편인이 되고 식신이 되는데 흐름에 따라서 절지 그리고 사화니까 관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무토는 원숭이에서 병다니까 병지 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일단 겁제성이 차례대로 지금 사회충이라고 하는 환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절지와 관대가 동시에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편하지 않은 자리로 와 있습니다 일단 절지와 관대가 함께 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연이 끊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그런 큰 흐름이 일단 우선 있고요 그리고 관대지이기 때문에 주말에 내가 당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 그리고 이 실수가 그냥 실수로 굳혀지는 게 아니라 어떤 구설수가 좀 오갈 수 있습니다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현재 또 원숭이날에 이 무토가 깔아앉기 때문에 병지에 오게 되면은 많이 외로운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외로워진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연민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인관계에서도 물론 좀 지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 주말이라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적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출근을 하시게 된다면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? 라는 좌절감을 좀 맛볼 수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를 않아요 토요일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출근하시거나 업무 일상을 지금 지내고 계신 분들은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오리 힘든 달들이 좀 있으세요 제가 지금 올리는 일진 자체가 공통일진이기 때문에 띠별 운세 절대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잘 보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